이산화게님 어서오세요 로드가 안구해져서 새걸로 샀대요 이상하게님 여기가 좋아 보이더라 아 진짜? 안보여 여기서는 저기 앞에 있나보다 수배를 앞에서 노네 아 이거 가보면 나 볼 것 같은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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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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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짜래요 사짜래요 빵 좋은 사짜래요 빵이 좋대요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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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가면 또 원 던지면 나 볼 것 같은데 숨어서 던져야지 다시 온다 아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도로 쪽으로 오세요 도로 쪽으로 위쪽으로 오세요 근데 여기 차 세울 데가 없는데 여기 붙어있거든요 붙어있대 붙어있대 잠깐만요 앉아 서베 앉아 안돼 안돼 빵이 좋대요 빵이 좋대요 빵이 좋대요 발사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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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마 하나 쓰자 도망간다 도망가? 조금만 기다렸다 다시 해봐 아니 여기가 왠지 이렇게 좋아보이더라고 아니 여기가 왠지 이렇게 좋아보이더라고 어떻게 끌고 와야되지? 저 위로 던졌다가 이렇게 끌고 와야되지? 다시 왔어? 다시 왔어? 두근두근두근 다시 왔어요 야 내가 움직이면 안되는데 어디지? 나는 안보여서 아 여기서 안보이니까 다다봐네 도망갔어? 내가 움직이면 안돼 대공님 어서오세요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다시 왔어 여기 알짜인가보네 응 알짜 다다리 아 왜그래 아 내가 보여 지금 아 여기를 맴두는데 아 여기를 맴두는데 여기를 맴두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자 가만히 있어 자 자 자 자 자 자 이럴때는 아예 생뚱맞게 저 안에다 집어넣어서 안보이는데서 물제끼도 안보이네 생뚱맞게 그런데 내가 안보이는데서 물제끼도 놀래미님 어서오세요 아 다시 일로 왔어 아 이 새끼야 요거 뽑아내 봅시다 아 내가 무슨 일 안 된다고 앉아 사짜랑 지금 씨름중입니다 낙동감배스님 신경 못쓰드립니다 열심히 낚시하세요 놀래미님 모르겠어요 배스가 저 자리를 안 떠나고 있대요 물어 물으라고 그런가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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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불러서? 놀래미님은 두시간까지 해봤대 씨름 어? 왜? 두 마리에요. 두 마리래요. 너 머리까지 아마. 이노? 몰라. 지금 땀에 지금. 라지마우스님 반갑습니다. 네, 전국적으로 바람 터진 것 같아요. 내일이랑 모레쯤은 괜찮대요. 다시 확인해보고 내일 좀더 좋은 쪽으로. 한강 갔다가 똥바람 맞고. 아하.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쯤에서 랜딩님 계십니까? 누가 이기나. 랜딩님 얻어오세요. 솔직히 안돼요. 랜딩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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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종일 생각나요? 아하 액션 추나봐요 아이 추워 물면 좋겠다 진짜 지렁이 없어 땅 탈까?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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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대전지 이러고 있던데 눈이 너무 안 멀어 아 이렇게 시원한 것 같구나 잘 던졌어 잘 던졌어 잘 던졌어 잘 던졌어 잘 던졌어 잘 던졌어 안 돼? 그 다음에 우리 쫓쫓쫓 독도님 룰을 알면서 그래? 잘 던졌어 잘 던졌어 이게 바로 사이드 피싱의 무서움이래 자 독도님 룰 한번 올려주시죠 우리만 알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도 알아야 돼 저쪽에서는 캠팅이 어렵겠지? 지금 지그 지그 하고 있어요 달달달달달 아 독도님 없었네 아 독도님 없었네 스테인이 너무 빨랐어 안 돼 안 돼 아 독도님 5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독도님 바이브 바이브? 어 55개 바이브 지금 지그 애드 열심히 흔들고 있는데 지금 지그 애드 열심히 흔들고 있는데 아하 바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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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ffirming 바이브 두쪽에서 이렇게 던지면 안 되겠죠? 네 세조엄 바이브랑 쉐드웜이 나갔어요. 다 도또님입니다. 벌린 몸! 띠로리! 털망을! 바이브 안해도 된대, 독두님이. 털리면 어떡하냐고. 뭐야? 나도 궁금하니까 바이브. 궁금하대. 하드베이트는 55개, 보험은 33개입니다. 채비교체. 털망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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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왔습니다. 두 마리 두 마리 얼마나 짜증날까 바이브가 반응이 제일 좋았다 일단 바이브가 반응이 제일 좋았다 안 보이니까 답답하네 공격했어요 공격했어요 일단 바이브가 반응이 제일 좋았다 공격했어요 공격했어요 깜짝 났어? 지금 승질이 났다 밀렸다가 말았다 일단 얘들 공격한 거 확실하구요 아빠님 어제 어포어포 던졌대요 왜? 일단 반응이 제일 좋아요 일단 승질 났어요 지금 이게 반응이 제일 좋습니다 독도님 10분 한 달치 줘야돼요 줌나게 대가님 어서오시구요 일단 반응이 제일 좋습니다 물 것 같대요 물 것 같대요 물 것 같대요 다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물 것 같대요 물 것 같대요 결국 첨언했어 너무 흥분했어 천천히 해도 됐는데 너무 흥분했어 여기서 또 아마추어 티가 이렇게 나는거에요 아마추어로 어쩔 수가 없어 급한게 내 눈에도 보였어 그냥 서서 웃으면 되는데 그거 거기 좀 보겠다고 아 일단 덕대님 내가 대신 덕대님 화이팅 바이브 못 켰어 바이브의 반응 제일 좋았어 내가 너무 불쌍 고개 잡으러 가는게 더 웃겼어 일단 4차는 넘잖아요 무조건 진짜 컸어 내가 잘 안올건데 어떡하지 옵니다 또 와요 또 와요 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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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 덕대님 내가 대신해줄게 덕대님 행복하대 다른거는 도망가거나 반응이 없었거든 바이브는 계속 올 때마다 쳐다보기라도 했어요 그리고 한번씩 입을 벌렸단 말이에요 확 늦진 않았어도 결국에는 스테이 해주는 거를 때려주네요 우리 그러면 저쪽으로 가보자 여기 홈이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 여기는 여기 여기는 음 말로 설명하게 스위머 설명은 다음 보게 패스 아 모르니까 모르는걸로 패스 그때 들은거 같은데 스위머 기억이 안나요 어 어 오케이 나이스 오 나이스 올라왔어 이야 나이스 얘는 놓치면 안되지 아하 저 뿔에 딱 뿔 앞에서 나오네요 다행이다 아하 한 마리 잡았다 한 마리 잡았다 여기 있는데 바람 안 불었으면 백마리 잡았죠 한 마리 잡으니까 말이 또 많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운 좋게 또 하나가 저기 풀이 숨어있다가 놔주네요 으쌔베 예에이 오오 컷 컷 습 칠팔드 가능해 오케이